네, 오늘은 대한민국과 전세계 유튜브 실버버튼 수상자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버버튼을 수상한 사람은 총 12,038명입니다. 자, 그리고 전세계에서 실버버튼을 수상한 사람은 46만 1,859명입니다. 자,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플레이브드라고 검색하시면 전세계 모든 유튜버들의 순위와 수익, 데이터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. 자,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